앞으로 천지가 계벽을 하고 전쟁이 터져든 넌 절대 류테오를 만나선 안 돼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언제 만나요? 시끄럽고 당분간 밖에도 나오지마 그럼 학교는? 가지마 학교도 가지마? 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 그래?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붙어있어 알았어요 알았어 서방님 말씀 잘 듣고 있겠나 봐요 아 근데 혹시 똘중 왜? 뭐? 지금 나 걱정하는 거? 잠시만 이거 봐 명 짧은 양반 조용호 저기 한번만 더 이렇게 전화질 해대면 가뜩이나 짧은 명줄 내가 확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monuments